네 지금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이 나라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온 이 나라가 지금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좋은 의도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거 했을 때 또 도와줬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계속 지금도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이제 남북 간의 그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거기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미 간의 군사적 어떤 그런 동맹 관계가 좀 많이 이완되고 균열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금 안보의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문민정부 들어서서 이 정부 들어서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그렇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의 그런 상승과 또 추구시비 시간 근로 시간 단축 등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 경제가 2년 동안 계속 지금 하향세입니다 지금 아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면 일용직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여러분들도 가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150만 원 170만 원 지금 190만 원도 준다고 그래 받으셨죠 그거는 국민의 세금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시적인 실업률이 너무 높으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하는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과의 지금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는 특별히 의혹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가장 법을 잘 지키고 또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그런 법무부 장관의 이제 지명함으로 말면 심각한 국론 분열과 정쟁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쭉 역사적으로 보면 2조 500년 동안도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해가지고 싸우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좌우익 그리고 진보와 보수 이런 어떤 그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그동안도 지역감정으로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최악의 그런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번에 3천 명이 넘게 시국선언을 동참해서 그걸 발표하고 또 의사들 또 천 명 이상 또 변호사들 법조인들도 600명 이상이 그리고 영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천 명 이상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호남 지역에서도 850 몇 명이나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하고 그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그리고 각 사회계층의 그런 원로들이나 그런 기관들이 지금 이번에 계속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이런 그러니까 국론의 분열의 어떤 위기 또 살인마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정은 자기 고모부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죽인 김정은을 여러분도 이제 tv를 통해서 보셨지만 서울 한복판에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 보안법으로 당장 잡혀서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그런 프레카드가 서울 한복판에 붙여지고 또 장관이 될 사람이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회주의자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산호맹 이 국가 전복을 위한 그런 단체에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사상 전향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장관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현 중일날 순국 선열들의 그런 어를 기리고 기념하는 그런 추념사에서 물론 일찍이 젊었을 때는 의용대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었지만 월북해 가지고 북한에서 세 번째 서열에 올라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많이 죽인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현충일날 그런 어떤 기념사에서 이런 언급하는 이런 초유의 지금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 민주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요 어떤 당이 지난번에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해가지고 국회에다 그때 제출했었는데 그 헌법 초안에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북한도 여러분 어때요?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요 북한도 그럼 자유라는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동방에이즈그라고 불리던 이 나라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경로효친 사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동성애락 그 축제인 퀴어 축제가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그리고 제주도 등 이런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면서 이것을 성평등으로 미화해서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위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세계 1위죠 교통사고율 세계 1위, 흡연율 세계 1위, 개인의 음주 소비량이 술 소비량이 1위 이혼율도 거의 지금 세계 1위에 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 경시와 인간의 존엄성의 위기가 이 나라에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분 인구 감소는 학령 인구 감소, 경제활동 인구 감소 그리고 소비 위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독립과 근대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 나라에 특별히 위정자들 속에 많이 있어서 반기독교적인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하는 그런 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보금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굉장한 기독교 신앙의 위기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또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이치 때문에 미, 일, 중, 러 등 이런 나라들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어떻게 해요? 경제, 안보, 외교, 윤리와 도덕 등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인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잠이 제대로 안 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여러분 그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데 앞장서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애국에서 종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가서 그 민족을 애국에서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또 블레스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구국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모아놓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므로 위기에 처한 풍전 등화 같은 그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골리아스를 앞세운 블레스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다이시나가서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로 말며 맞서 타락한 생활하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메데페르시아 지역에 망하고 이제 거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 유대 민족을 다 멸하려고 왕의 허락을 받은 조서를 공포했을 때 그때 에스도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그 위기에 처한 민족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시대 여러분 봐보십시오 33인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그 민족의 대표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 싸웠던 그런 이승만, 조만식, 서재필, 안창호 그리고 민족의 그런 정신을 깨우는 일에 앞장섰던 이승훈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재헌국회가 처음에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고 거기 국회 개원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윤영이라고는 보통 영이 기도하고 이 나라는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 정치인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이 나라의 그런 국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물밀들 미르고 내려와서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거기만 놔두고 남한 전역이 완전히 적화가 됐습니다 정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 같았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 그쪽만 조금 남았었는데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절대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면서 부산에 그 교회들에 모여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을 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유엔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을 이제 대한민국에 보내기로 하는데 그때 소련이 상임이사국입니다 다섯 개의 그 나라 가운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사람이 그 유엔 대한민국에 군대를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회의하는 그때에 오다가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유엔 대사가 오지 못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셔 가지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유엔 총회에서 유엔에서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해 가지고 16개국에서 유엔군이 와 가지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가 이제 그것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이면 밤마다 삼각상 그리고 여러분 청계산 산이란 산은 대한민국의 그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 결과로 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놀라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경제적 번영과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은 이 나라가 세계 10대 그런 교육국이 되고 5천만 이상의 그런 국민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는 3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이룬 7번째 나라가 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얼마나 지금 크나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보금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라와가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개인의 행복도 신앙의 자유도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위기 가운데서 지켜내는 데 앞장서고 이 나라를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우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역대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화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화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화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닿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년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원식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처음에 솔로몬 1천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전을 내가 나의 택한 그 성전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런 천재 지변이나 재앙이나 위기가 닿칠 때는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우리가 살리고 나와 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타락했습니까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를 이제 여러분 축제를 서울 안복판에서 그리고 제2의 도시는 부산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에서 이렇게 매년 동성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여기는 그런 죄악인 거예요 소동과 고모라 성의 외에 멸망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소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죄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와 내 민족이 살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은 것들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백성이 저지는 죄악을 내 죄로 끌어안고 저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 우리 열저들이 저지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면 느에미아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그리고 우리 열저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를 한 것을 성경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과 열저들이 저지른 죄를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극률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도시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철저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아 나만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죄를 지었고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부피하고 타륵한 가운데 있습니까 미국에서 온 수많은 애원가들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막대기로 징계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하고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쓰면 하나님께서 남북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하고 우리 열저와 조성의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십시다 두 번째로 나와 내 민족이 이 나라의 민족이 살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신의 산 밑으로 갔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올렸어요 불러올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애국에서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명과 법도와 윤례와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을 애배하도록 성막을 짓도록 그 제도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디에 너희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는 금을 녹여가지고 애국의 그 신인 그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화목제와 번제와 이런 걸 드리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폐역한 백성을 내가 이제 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거기 추력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중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에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에게 내리란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백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시라고는 내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멸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그 화를 내리라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 이 민족의 죄, 우리 초상과 열정의 죄를 해결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멸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멸망당하게 될 민족을 구원할 길이 없었어요 에스도와 모르드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침묵으로 멸망의 위기를 만난 유다의 희석양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위기도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계가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리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났어요 배 안에 막 바닷물이 밀려옵니다 배가 침몰의 길 파산의 길을 만났어요 아무리 그 바람과 파도를 헤쳐가려고 해도 헤쳐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됐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에 잔잔하라고 명령하자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호가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길을 극복할 수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하면 주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신앙의 광풍을 만났을 때 내 가정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오 너희는 이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소금이 뭐하는데 소금은 썩어져가는 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어둠을 모르는 역할을 하죠 이에 지금 대한민국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가 얼마나 지금 썩어 있습니까 이번에 정부도 공정하고 정의롭고 뭐 이런 것을 그 처음에 취임할 때 이렇게 내세우면서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얼마나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황제 스펙을 쌓아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또 대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 부를 축정하고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부패하고 썩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패하고 썩어져간 이 나라에 이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할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각계각층에 가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가 썩어져가는 것을 여러분 방지해야 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서 가서 어두움을 여러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한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리고 빛을 잃은 그런 등불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계에 처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썩어지가는 것을 방지할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등불을 충만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죄악이 많아서 멸망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소동과 고모라 성을 가서 멸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과 불이 한 자를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의인 50을 일하여 멸망시키지 않느냐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45인을 일하여 멸망시키지 않느냐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40인을 일하여 멸망시키지 않느냐 3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30인을 일하여 멸망시키지 않느냐 만약에 2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20인을 열어라 멸망시키는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10명을 열어라 그 성을 멸하지 않아요 소동과 고보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멸망하면 이 나라 이 백성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러시아가 멸망하고 스탈린이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소련이 공산주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에레메 5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메야 선자를 통해 말씀하시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에루살렘 성을 용서하고 멸망치 않냐고 그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여러분 이 에루살렘 그리고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포가 멸망하고 이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물론 이 백성이 죄악이 많아서지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의인 열 명 때문에 그 나라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여러분 구하십시다 그리고 유계찬 이 나라의 이민족을 구하려면 무엇보다 열심히 여러분 보금을 전해서 민족 보금화를 여러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만이 이민족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이민족의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민족이 사는 길은 회개하고 우리가 보금을 전해서 이민족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의하고 섬기는 나라 그런 민족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애국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한 번 옆에 있는 분은 가장 큰 애국이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에서 우리가 보금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의하는 그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애국입니다 여러분 10편 144편 5절 한 번 15절 보겠어요 같이 한 번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또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백성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서 예수를 전해서 보금을 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게 하고 만복에 근원 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 흥망성세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을 경의하고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된 것은 뭐예요? 우리 민족이 백 이제 한 30년 전에 카토릭은 200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 이 신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한 13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우리 조선이 가난한 그런 미개한 그런 나라였습니까 정말로 문맥률이 높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성교사들이 와서 보금을 전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고 고종황제도 여러분 그 성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의하고 섬기자 이 땅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고 정말 땅덩어리 좁은 이 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새마을운동 아니면 새마을운동가 어디서 나왔냐면 다 기독교에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유태영 박사가 새마을운동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새마음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새마음은 좀 너무 그러니까 새마을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이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이면 산에 올라가서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줘가지고 오늘 이런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200만에 1300만까지 가던 그런 복음화율이 지금 80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화율이 높아지면 경제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경영하는 세속의 물결이 들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우리 CCC를 장설한 김중곤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여러분 어떻게 하네요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다 예수님이 심겨지도록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같죠 최근에도 제가 보면 작년부터 올해 얼마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낳을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도시의 복음 이 목포의 성시화를 이 목포교회 꿈의 교회가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을 복음하고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민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사람 그 나라는 축복해줘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 그렇게 계속 그래도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내고 아니 성교사들을 보내고 그들은 의사들도 돈 많이 벌 때도 다 의료 성교 갑니다 다 그런 일을 해 이번에도 제가 금요철에 어떤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제 미국 LA에 은혜 한인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집사였는데 성령 받아줘서 목사가 돼서 그런데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얼마나 성교사를 많이 벌었을냐 300명이서 성교사를 보냈어요 전 세계의 교회를 몇만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한국에 또 와서 지금 서울에서 연로하신 데도 건강한 데도 한데 그 아들이 의사인데 이번에 드릴까 말하냐면 의사를 돈 잘 버는 의사 직업을 내려놓고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요 한 가지만 제가 시간이 적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살려면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인간성이 상실한 충악한 사회가 된 것은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사람이 되는 교육 인간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간성이 메마른 지식 위주의 기능적인 인간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교육이 오늘날 지금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옛날에 우리가 못 배우고 이랬을 때는 이렇지 않았죠 지금은 다 고등교육을 받고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회는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하고 더 흉악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어떤 지식과 이런 것만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학교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이 야 공부 잘해라 이거보다도 사람 되는 교육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은 좋은데 또 인간 성품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교육을 시켜요 유대인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조기교육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교육이 주로 성경과 탈무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노벨상의 거의 20몇 퍼센트를 유대인이 받았고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들의 거의 30%가 유대인들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지 않지? 왜 그래?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첫째 교육이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그 본토에 있는 인구는요 600만 좀 넘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어때요? 서울보다도 인구가 안 돼 경기도에 한 반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신앙 교육 인간이 되는 교육을 한 데서 그런 힘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 가운데 하나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헌신적인 교육렬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지금 변질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교육은 100년 되기라고 그러죠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교육에 달려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이 나라가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신명기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내 하나님 요하를 경유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꾸려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교육을 쇠마라고 들으라 그런 의미인데 이 히브레어에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누울 때나 걸어갈 때나 미간에 손목에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갈 때도 다 문설주에다 그걸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믿음을 가진 그리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리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바른 그런 신앙교육 그리고 바르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교육을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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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